오케이 넵 넵 넵 뭐라고요 I'm really into skateboarding 그쵸 I'm really into skateboarding 난 푹 빠져있다 I'm really into 스케이트보드타 그쵸 눈꽃 눈꽃 이렇게 푹 빠져있다 그쵸 그 다음에 계속 난 정말로 나의 자전거 타는 것에 푹 빠져있어 난 정말로 나의 자전거 타는 것에 푹 빠져있어 그쵸 I'm really into riding my bike I'm really into riding my bike 오케이 그래서 ride는 무슨 뜻이에요 ride는 타던데 riding 되면 타는 것 타는 중인도 되지만 어 알겠어요 선생님이 할게요 오케이 난 정말 책 읽는 것에 빠져있다 난 정말 책 읽는 것에 빠져있다 그쵸 I'm really into reading books I'm really into reading books 예 제가 할게요 리드는 일단 네 예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다시 아이를 주면 뭐가 될 수 있다 그쵸 제가 할게요 뭔가 이상이 생겼나보네요 난 정말로 수영에 빠져있어 I'm really into swimming I'm really into swimming 오케이 스위밍 생긴게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요렇게 수영하다죠 M을 하나 더 써야되는거야 오케이 계속해서 그것은 위험하지 않니 Isn't it dangerous Isn't it dangerous Okay dangerous의 뜻은 위험하다 위험하다 가 아니고 그쵸 그러면 무슨 시에요 여기 뭐 보여요 그쵸 비니동사 보이도 합쳐서 그것은 위험하다 이거 말고요 그것은 위험하다 할 때는 It is dangerous 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은 얘 어떤 시인데 이거 붙었으니까 어떻다가 되는거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위험하다 는 뭔데 그것은 위험 It is dangerous 인데 그것은 위험하니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위험하지 않니 할래니까 Isn't it dangerous 까지 변하는거죠 오케이 Isn't it dangerous 그래서 그것은 무섭지 않니 Isn't it scary Isn't it scary 오케이 scary도 무시무시한 이란 어떤 시입니다 오케이 얘랑 합쳐져서 하다시 문장됐고요 그 다음 그것은 아름답지 않니 Isn't it beautiful 그쵸 Isn't it beautiful 선생님 beautiful이 안 외워져서 베아우티플이라고 외웠다고 얘기했었죠 베아우티플 베아우티플 하면 beautiful 하면 beautiful 여기서는 아 뭐하고 이 정도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그것은 놀랍지 않니 Isn't it surprising Isn't it surprising Isn't it surprising 계속해서 어 나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 그쵸 I like to take photos Take photos의 뜻은 이 쪽이 하다시죠 근데 하다시에 또 뭘 붙여도 툴을 붙여도 뭐 뭐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I like to take photos 나 계속해서 나는 음악 감상하는 걸 좋아해요 I like to listen to music I like to listen to music I like to listen to music Listen 쓸 수 있나요? 아니요 못 써요 못 써요? 저도 못 써가지고 어떻게 했냐 List 10이라고 읽었어요 I like to listen to music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Listen 이라고 읽고요 Listen 네 I like to listen to music 자 I like to listen 얘는 얘는 뭐라고 외웠는지 알아요? 아 예? 무식이라고 외웠어요 무식 무식 여기가 무식 무식이네 무식이라 쓰고 뮤직이라고 읽어야죠 오케이 자 계속해서 나는 컴퓨터 게임 하는 게 좋아 I like to listen to music 오케이 하다가 안 보인대 I like to listen to music I like to listen to music 게임하는 건 노는 거니까 I like to play computer games 그렇지 하다씨를 넣어줘야죠 두뒤에 I like to play I like to play computer games 오케이 이거는 컴퓨터 게임 하다인데 이렇게 붙어서 하는 것 됐고요 이거를 이거 대신에 I like to play computer games 해도 무슨 똑같아요 오케이 입 째지겠다 그 다음 난 농구하는 게 좋아 I like to play basketball I like to play basketball I like to play basketball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할 거 선생님이 좋은 걸 해놨습니까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예 예 예 예 예 예